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우 나이스! 진짜 저렇게 세게 치면 라이브 다 먹으면 하던데? 아 사인플레이라고? 와 금들이면 들어가겠네? 사은아 인간 되겠어? 내가 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왼쪽이요 왼쪽 오르막 오른쪽이요 오른쪽 확인해 보세요 와 왔다 잘 왔다 자 오케이 짧은거 안들켰는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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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슴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어디? 코트를 맞을 거예요 That's what I said It's God Sõ ocean 또 없opod 너무 뭐 하는지 아 말리지마 나이스 온 붙었겠는데 잘 떼졌어 붙었어 끝에 목은 안보여 아 크다 쟤쟤 쟤쟤 이제 거기서 다 됐어 오 샤워도 들어간다 오우 아까 고기 하나 더 먹지 오 전원이야 다 뺏어 먹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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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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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 쳤다 아이고 아 으 으 그다 예 왼쪽으로 보라고 아 아 아 아 완전 세계 때려야 돼 쓰리파트 치면 어쩔 수 없다 와 저렇게 세게 쳐야 되는구나 오 나이스 보게 했다 뭐 묻지 데이 오 나이스 아 진짜 저렇게 세게 쳐야 돼 아니 나이스 커야? 보게 아 나이스 둘 다 불행이지 않아 으어어어 왜 이렇게 하지 마 너무 끝 멈춰됩니다 어? 싫어 안 떼는데? 진짜 다 굳었다 굿샷 이건 더 어림없네 네 옆에 왔네 이건 안되게 골프 못 치는거지 그냥 맞아서 벌타 아이고 여우지 이건 안되겠다 아유 엘리트 오 나이스 부타차 미안하다 와아 나이스 나이스 모기 감사합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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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 으아 으흐흐흐 어 어 갔다 오비래